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젊은 세대는 국장은 원수에게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50대 회사원 김모 씨가 지난주에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국내 주식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 직원 한 사람이 국내 주식은 원수에게나 권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나 S&P500 ETF를 사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만날 기회가 별로 많이 없으니까 원수에게 권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이란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일이 난 겁니까? 젊은 사람들 절대 국내 주식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젊은 세대의 한국 주식시장 이탈은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유지될 것인가 말 것인 것은 그 잘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너희한테 그냥 돈 대줄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당신들이 알아서 자본시장 육성 잘 해보라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국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이익 많이 돈 많이 벌어주는 시장 찾아갈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자본시장 육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젊은 직원들이 국내 주식은 원수에게나 권하는 거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접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내가 뭐 오래 정치할 수 있으면 그걸로 땡그고 나라가 골로 가든 바닥으로 쳐박든 간에 관계없는 겁니다. 내 봉급은 나오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도 감동이 없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뭐죠. 나이 든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국가주의 영향력 하여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자본시장 육성 발전이나 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실망을 했으면 원수들에게나 여러분들 국내 주식하라고 권하고 싶다는 것.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기성세대가 하나도 해결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투자자들을 그냥 물주로 여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익률 격차.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거의 대한민국의 정신은 저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니까 그냥 철진한 바닷가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밸리오빈이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50대 이상은 꽤일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는 이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MGMZ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저지능 판독 기준에 한국 정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라앉는 국장을 살려야 되는데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회사가 수익을 못 남기는데 나라가 이러면 뭘 하겠습니까. 회사가 수익을 못 남기는데 국내 주식을 하면 저지능 판독 기준에 젊은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기사를 굉장히 잘 썼어요. MGMZ 세대의 한국 정시 이탈이 장기화되면 일본처럼 어차피 안대병과 유산현상에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차피 안 되는 거죠. 뭘 고쳐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 연배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하더라도 그 머리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정시라는 것이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넣을 주요 주체들이 떠나면 자본시장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니까. 미래 성장성이 막힌 정시에서 신규 상장 IPO가 어려워지고 신생기업들은 자금을 도자다지 못해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축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산업 전반의 성장 둔화를 불러오고 국가경제정치의 성장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국가가 뭐 어떻고 이런 건 당신들이 일이고 윤 대통령 여러분들 나라에서 봉급을 반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경제정책이 뭐 활력이 떨어지고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모르겠다는 건 나는 세금 다 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처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가주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 돈 가져가서 돈을 전혀 못 불려주는데 내가 왜 당신들한테 물주의 역할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세월이 오르면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정시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정시에 투자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아직도 많이 하네요. 연령대별 분포를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원수 함께 권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내 주식하는 거를 자금의 노후와 조짐이 보이고 MZ세대가 국내 주식에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주식 소유자 연령대가 고령화가 있다. 해외 주식 보유자 가운데 3, 40대가 전체의 56%를 차지해서 절반 이상이고 50대 이상은 2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돈을 못 벌겠죠. 여기 심전우 님은 아주 명문을 말씀하시네요.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고 국내 주식은 원금을 낸다. 대단하시네요. 60대 이상은 고배당 위주의 국내 주식을 선호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30대는 해외 주식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삼성전자 주주도 고령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 76만 명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이 35%를 가장 높고 30대는 전체의 10%에 거쳐 젊은 세대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다. 앞으로 훨씬 더 낮아지겠죠. 미국 주식하고 이런 한국 주식 사회의 격차가 많이 벌어질 테니까. 그냥 뭐 섭섭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돈 벌려고 이러면 그냥 주식하는 거지 자선 사업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실망을 시켰습니까? MZ세대의 입장에 개개인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더 높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테크 전략이겠지만 국가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 자본시장이 약해지면 경제성장 동력이 약해진다. 이제 이렇게 답하시는 분은 정권업계에 계시는 좀 고위직일 겁니다. 나이가 계신 분. 그런 사람들만 하더라도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이런 그냥 윤 대통령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우리는 돈 못 벌어주는 시장에 돈 투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저희 세대는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국가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더 많이 떠오르는 거죠. 젊은 세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완전히 세대가 다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국경제 여러분들 주가 하락률이 3등이면 3등. 짐바부에 라트비아 한국 팔레스타인보다 여러분들 주가 하락률이 많네. 이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경로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간 걸 이야기하겠죠. 한국이 21.31% 빠졌네요. 팔레스타인 18.49% 빠진 겁니다.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11.77% 빠진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한국 주식하라고 권하겠습니까? 저는 방송에 절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나쁜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보다 팔레스타인이나 러시아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지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코스닥 빠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3등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면 짐바보여도 여러분 이길 수 있겠네. 그래서 어제도 딱 잘라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하면 안 되겠다고. 어제 그냥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어제 한 번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사기니까. 전부가 다 사기를 치니까 여러분들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의 10%도 미치지 않아 코스피가 무너져도 대책이나 대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회사가 돈을 못 부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부진한 주식시장도 부동산 대책처럼 밀어붙였으면 뭐라도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 구독자 수가 많으신 분이 한 분이 이야기가.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들 회사가 실력이 없는데 무슨 부진한 주식시장에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으니까 굳이 여러분 한국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될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옛날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국산품 애용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다 그런 시대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벌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기사를 읽고 한국 주식하면 바보 맞지 배당이 높냐 사기가 적냐 관리가 잘 되냐 규제가 적냐 대체 뭘 보고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분이 악받쳤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국장하면 바보라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사기만 하면 무조건 떨어뜨리는 야바위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다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량한 투자자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정권사 공매도 기관들과 특히 검은 머리 외국인 세력들 당신들끼리 쓸어 죽고 마음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받아가지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세상은 넓고 투자할 때는 많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어렵고 못 살 때야 국산품 애용하자고 해서 이런 말 갈아도 주고 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변변히. 선거 하나 치르지 못하는 나라에서 뭐가 제대로 정상적이기를 바라겠습니까? 가끔가다 저러분들 신문으로 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반장 선거처럼 선거 하나 제대로 못 치르는 나라에서 뭐가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래 제가 정치맨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야기해봐야 뭐 고쳐질 것도 없고 열만 받으니까. 선거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반듯하게 못하는 나라에서 주식시장이 뭐가 이름 잘 돌아가겠습니까? 대만하고 한국 선거를 비교해보시면 대만이름듯 정시가 왜 한국을 눌렀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보잖아요. 바보. 배당이 높냐. 사기치는 놈이 적냐. 정시 관리가 제대로 되냐. 뭘 보고 여러분들 돈을 대라는 이야기냐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도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뭡니까? 사기치면 나는 간다 이야기죠. 옛날에는 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탄압을 하면 옛날에는 떠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돈은. 몸이 떠나는 건 힘들지만 돈이 떠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세상이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도 내보낼 수 있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야기죠. 어제 여러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가가 어제 한 번 더 복습하시죠. 돈을 못 벌잖아요. ROE. ROE. 주주가 맡긴 돈을 가지고 돈을 행편없이 못 벌지 않습니까? ROE가 이렇게 낮잖아요. 중국보다 낮고 신흥시장보다 낮고 영국보다 낮고 대만보다 낮지 않습니까? 대만 민주주의 수준하고 여러분들 한국 민주주의 수준하고 대만 주가하고 여러분 한국의 주가와 똑같은 겁니다. 한국은 바닥을 완전히 친 겁니다 지금. 앞에 바닥이 얼마나 더 남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대만 주식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ROE가 여러분들 대만은 한 17% 정도 됩니다. 한국은 뭐죠? 한 10, 11, 10점 몇 프로 되는 겁니다. 주주가 여러분 돈을 맡겼는데 맡겨가 여러분 돈을 천 원 맡겼는데 뭐 100 한 10원 정도 하네요. 여기 대만은 얼마나 합니까? 100 한 70원 80원 정도 만들어내는 거네요. 돈을 적게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장부 가격에 비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낮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 보고 여러분들 뭐 밸류합이 어떻고 밸소리 다 해봐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폼을 잡아야 뭐죠? 뭐 폼 나니까 다 뭡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좋은 기업일수록 시장의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밸류업이 되겠냐 이야기야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온통 뭐죠 주식시장에 코스닥에 코스닥은 여러분들 다섯 개 기업 가운데 한 개가 이자도 여러분들 못 갚는 기업을 다 주식시장에 남겨놨는데 완전히 투자자를 호구로 여기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들 시장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냥 딱 관심 끊고 한 달에 여러분들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미국 주식시장에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s&p500 봐라 당신들 올해 4,700의 시장에 6,000까지 오른 거 아니냐 무조건 갖고 있으면 우상향하니까 바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정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s&p500 보면 5년이면 여러분들 뭐죠 한 따블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5년이면 그럼 10년이면 뭐 두 배 정도 되겠죠 이렇게 오르장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우상향 그래서 그냥 s&p500 지수 추종하는 여러분들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 가운데서 그냥 절반 정도 여러분들 231개 이런 기업에 투자한 찰스왑에서 만든 schg 수수료도 0.04%밖에 안 되니까 싸니까 주가도 한 26 7% 정도 되니까 한국 돈은 한 3 4만 원 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집어넣어 놓으면 그냥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머리를 써도 한국 정시에서 돈 버는 것은 천재들이 할 일이지 나는 천재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천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5년 갖고 있으면 1.5배는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바보도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애정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확실히 뭐죠 정리정돈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인 거죠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시장을 가지고 무슨 수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장을 가지고 전 국민은 계도하기는 힘들고 공병호 tv 보시는 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신 거니까 부가가치가 생겨야 되니까 제가 그냥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은 또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돈을 못 버는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돈을 돈을 벌어줘야 그래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게 SCHG 보면 다 뭐죠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갈래가 231개 투자하고 가장 많이 한 게 애플 엔비디아가 10% 10% 차지하네요 여기 뭐 이런 게 투자해 놓으면 손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수에 딱 여러분 비례해 가지고 돈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샀는데 좀 폭락했다 기다리면 또 올라가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은 기다려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성장이 그냥 멈추버린 사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예사롭게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50대 되시는 분들은 한 40년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 지금 60대 되는 사람들은 30년 정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기본적인 소위 시계 시간의 길이는 30년 정도 보는 겁니다 30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기치고 이런 방송 내가 안 하는 겁니다 30년 정도 보고 이런 방송도 하고 30년 보고 사는 겁니다 30년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냐 성장이 거의 멈춰가는 사회에서 30년의 노후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겠냐 지금 60대면 30년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한국이 경험하겠냐 지금까지 변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